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눈물을 먹은 마음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8세 되던 해에 물로만 배를 채우다가 영양실제로 폐병이 들어 피를 터했다 폐병이 들어 죽게 되자 친구가 와서 말했다 폐병은 불치병이라 너는 곧 죽는다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라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간 첫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폐병쟁이가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당신을 위해 살게나이다 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심리길을 몇 번씩 쉬어가면서 걸어 새벽기도에 참석했고 서서히 각혈이 머저들더니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목사가 되었다 제가 전도사로 목회할 때 한 여인이 혼자 외딴 운막집에서 행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일 그분이 보이지 않아 신방을 가보니 추운 날씨에 감기 몸살이 나서 탈진 상태로 누워있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부엌에서 따뜻하게 물을 끓여 마시게 했더니 눈을 뜨면서 이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나왔다 그러나 그녀를 그냥 두고 가면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뇌인처럼 된다는 신인왕 양심의 가책이 들어 다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등에 업고 시내 보건소까지 심리길을 걸었다 마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기분으로 등에 업었으나 실상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기운도 붙였고 사람들이 쳐다보니 창피한 생각도 들었다 몇 번씩이나 쉬면서 걸어가는 내 마음은 애환이 교차했다 착한 일을 한다는 자의감은 있었으나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쳤다 게다가 그가 내 등 뒤에 도로 물을 토해내는 순간 언짢아하는 내 본성이 드러났다 등 뒤에서 전도사님 미안해요 일찍 죽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시키는데 살아서 우리 전도사님 생고생 시키네요 하고 엉엉 우셨다 그때 내 가슴 속을 울리는 음성이 있었다 종아 너는 가련한 한 여인을 등에 업은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업은 것이다 순간 나는 자세를 바로했다 예수님을 업었다는 생각에 창피한 생각이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이 솟았다 예수님을 업고 달린다는 행복감에 세임이 솟아올라 단숨에 시내를 뚫고 달려갔다 보건소 침대 위에 그를 눕히고 창진기를 댄 의사가 내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나는 예수요 라고 대답했다 간단한 치료와 링거 주사를 맞게 하니 생기를 얻어 몸이 회복되었다 내 일생에 감동과 은혜는 잊을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신학교 시절 강의시간에 앉아있는데 송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너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니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나에게 배워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때 나는 아무리 삼의 일체를 알고 기독론을 알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수한테서 배운 지식이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된 신학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험치는 시간에 나에게 또 이런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너는 지금 무슨 시험을 치니 시험은 나에게 치고 내게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받치는 시험을 쳤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받치는 시험을 쳤다 너도 내게서 점수를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까지 잔악계나 예수 그시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 목계 철학으로 삼아왔다 지금까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